균열 가나? 이거? 균열 가고. 핵인가 저거. 아니 그 내리자마자 동시에 2명 계좌 시키길래. 그거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. 게임이 워낙 어메이징해서. 파밍 안됐으면 하나 가시죠. 그럼 싸울 수는 있어요. 그 여기 2집에 1층에 그 애탄 이름이 뭐더라? 볼트 볼트. 아 치매인가. 명칭이 기억이 안 나. 어? 싸울 수 있으면 균열로 가시죠. 나는 사는. 응 뭐가 해. 여기 털렸고. 여긴 안 털렸네요. 뭐지? 그러네요. 여긴 안 털렸네. 응 그쪽으로 돌고 있는 것 같은데. 아 이쪽에. 거기 있어요? 여기에 있어요. 여기에 있어요. 여기도 봐. 맨 마지막에 내린 거 보면 쫄보 시행 같은데. 그니까요. 어? 이거 뭐지? 왜 총소리가 나노? 그 여기서 줄 타는 그 모션을 봤는데. 어? 총알이 왜 여기로 튀어? 싸우는 게 아니라. 밀 쏜 건가? 얘네 왜 여기 쏘냐? 이거 뭐지? 그냥 써보는 건가? 뭐라는 건가? 얘네 뭐 쏘는 거냐? 색 실험하나? 뭐야 너. 뭐? 죽었어. 이건 뭐하는 새끼야? 탁. 이게 뭐지? 아니야. 이게 뭐지? 진짜 모르겠네요. 레벨 빌런이 다 있네. 아 이러면은 일단 됐기 때문에. 아 파가 지리네. 파가 지리네. 파가 지리네. 아 여기 이 Let's... 예 여기도 안탈려 긴 했네. 앞쪽에 부 ejercdate플라자 저쪽에서 엄청 많이 Kenny denied that. 아 분 tuition플라자 해서 많이 내렸어요? 네 태양광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들어와야 돼서 연구소로 빠지지 않았던 음 그러네요 애매하네 미리 연구소에 가있죠 물집에 램파트 가 있고 애들도 있네 하아 이 새끼 끊긴다 근데 이걸 끊긴다 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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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이 올라가고 밸러 같은 것들 많네 뭐 어떻게 하실래? 미독 보죠 위에 서있는거 사람인가? 밸러 딴 페이스야? 근데 아직 있나 모르겠네 아이고 막했다 제가 가볼게요 그냥 들어왔어 들어왔어 알제 밸바트 하나 더 뭐야 끝이야? 하하 뒤에 넘어간거 아닌가 밸러 내일 스태프 암호 저 아까 스파아 누가 던진거에요? 우선 저는 아니에요 그건 왜 어나더 같은데? 아 던지고 죽은건가? 아 그런거에요 그냥 그런거 같은데 아 이거 여기로 가야되는구나 니 게임하면서 아크스타 부착할때가 제일 재밌는거 같애 쾌감이 쩔쩔 6개 6개 4분대 남았는데 280딜 넣었어요 저랑 똑같이 넣으세요 278 도 gehe 당황도 련소를 5개 소 3 2 Bun 2 2 오아시스 항공모함 2쪽이저 오아시스 항공모함 2쪽이죠 각 균열 쪽에 애들이 없었어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어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면 진짜 알았어 그냥 돌아다니다 오니까 진짜 어디있냐 세 팀 다 밖에 있을 수도 오히려 진짜 마음 아픈데 아 여기도 아닐 것 같은데 이것도 안 털려있어 하아 출군되긴 한데 진짜 모르겠다 우리 뒤에 있을 수도 털빈 쪽으로 가볼까요? 왠지 올 것 같은데 오케이 음 맞네 아 뭐야? 아 저기있네 일단 확인 여기 보고 확인만 해볼게요 어? 어? 사운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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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가 없어 이쪽으로 가고 레이스 혼자이긴 했어요 응 아래있어요 구진료 구진료 팀 그 어 나있어요 나 뒤로 갈게 네 네 에이 아이고 아이고 저기 지금 포찰도 간다 가졌어요 네 보라가스 나이스 아이고 그 점도 못 보셨나요? 혹시? 점도 샷? 어? 요거 쓰세요 그 한 명 어디있어요? 모르겠어요 이거 찾아뵈게요 일단 아 흠 좋아가지고 이거 점도 방금 있었는데 여기다 여기도 있어요 아오 그 친구들 어디 갔어? 어디 가는데? 여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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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? 얘 왜 이렇게 끊겨? 페파 백 다운 일 안 보여 응 온다 왔다 왔다 혼자 일단 잡은거 하나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계속 챔피언을 계속 먹은 것 같은데 엄청 인정 버스 달달하게 탔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베이 바이밤